보여줄게 내 매력 보여줄게 내 속상 지친 가루 찐득하게 울게 못 버리잖아 뛰어서 내가 다시 남을 수 있게 심장만 뛰어서 그녀를 위해 뛰어서 나의 아기 동기빗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니가 상식여 괴롭혀 보여 점점 멋있어 점점 좋아져 내가 너를 좋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심장이 흥분되는 분명의 선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? 혹시 지금 망설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오세요 저처럼 이어질 줄은 모르겠니깐요 마지막 한 번 발신 받으러 가겠습니다 선대 아기고스레임 이 순간 알게 되시던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기다릴까 설레고 끙끙끙끙내는 이 기분은 I'll see you going for it in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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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후기든 나쁜 후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쁜 후기는 바로 삭제하니깐 이렇게 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입장하실 때 응모하셨나요? 네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세요? 없으시죠? 자 그럼 우리 행운의 주인공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합 검진권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두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은혜님 박은혜님 아 네 박은혜님 축하드립니다 건강검진권 그리고 두 번째 건강검진권은요 오늘 김일명으로 출연해 주신 김일명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무슨 말도 안되는 발령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들 행복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뉴트리기데이에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자 자연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? 아 네 김박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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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세요? 아 네 김박철님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남자분께 좋은 거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 오늘은 아쉽게도 뒤에 공연이 있어서 저희 배우분들만 모셔서 사진찍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큰 박수완성으로 배우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자 약 5초정도 찍어볼건데요 여러분 어플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쁘게 나오고 싶어요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4초 3초 3초 안 끝났어요 2초 1초 1초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들 굉장히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이 사진은 대체 어디가면 모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맨날 찍고 가셔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들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시죠 오 오 오 예 예 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샤 뮤지컬 하트 시그널 샤 지인규 배우들이 잘생겼어요 샤 민방희 배우님 이뻐요 샤 김한배우님 잘생겼어요 등극해서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와서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돌아가시길 사랑 가득한 기각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뮤지컬 하트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